요 what's good what's poppin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24 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 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m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자 일주일에 리퀘스트가 한 세네 번씩 언급되는 타이틀이 하나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였을 거에요 자주 이렇게 제 채널의 댓글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게 무슨 말을 얘기를 하는 거냐 제가 오늘 지금 소개할 래퍼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러브 이라는 래퍼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추천하는 음악 중에 포레스트 건프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포레스트 건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주 굉장히 유명한 영화 제목이죠 이 곡을 리액션 비디오를 해달라는 요청이 아마 몇 달 전부터 있었을 거에요 근데 이렇게 막 자주 댓글이 남겨져 있던 건 아니어서 이제서야 제가 좀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이분의 음악을 좀 찾아봤어요 와 저는 이 포레스트 건프 음악 듣고 소름이 돋았어 그리고 이분의 그 언어피셜 비디오가 있길래 조회수가 높지는 않은데 이렇게 몇몇 클럽 공연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 래퍼를 좋아하고 있고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래퍼가 베트남 힙합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상당히 좀 유명한 래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제 리액션 비디오를 할 거는 그 포레스트 건프의 언어피셜 비디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미 해외 리액션 유튜버들이 이분의 언급을 언어피셜 비디오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찍어 가셨더라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화질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분 거를 한번 해야겠는데라고 싶었는데 라이브 퍼포먼스 비디오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굉장히 화질이 좋고 퀄리티가 있는 비디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이 또 레이블 겸 크루가 있나봐요 허슬랭 레커드라고 여기 보면 1900 힙합 파티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지금 보려는 비디오는 1900 리티엘 라는 곳에서 이제 퍼포먼스를 한 게 있습니다 12월 17일 날 올라온 라이브 퍼포먼스고 저는 이게 이 음악이 그냥 뭐 미고스나 거너 같은 래퍼들의 그 바이브가 그대로 느껴지는 거고 그리고 제가 가사를 해석해 보니까 서정적인 구속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브랜드를 얘기하고 나의 멋을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존나 힘들게 살았어 난 진짜 아직도 힘든데 나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고 반드시 성공할 거야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열심히 곡을 만들고 허슬 할 거야 라는 그런 좀 에리튜드 같은 게 좀 가사에 느껴져서 야 이거 존나 멋있다 트랩의 어떻게 보면 소울이 느껴지는 래퍼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진짜 멋있습니다 한국의 요즘 언더그라운드 힙합 씬에 너무나 가난하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주가를 올리고 있는 3인조 랩 트리오가 있습니다 한국의 미고스라고 불리는 호미들이라고 있는데 저는 이분의 어떤 음악이 호미들에게서 느껴지는 바이브랑도 좀 연결성이 있고 비슷하게 느껴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만큼 러브라는 래퍼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포레스트 건프를 라이브 퍼포먼스 하는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렛츠 게렛 투에 저렇게 사람들이 따라 부른다는 거는 거의 언더그라운드 힙합 앤통 같아 네, 되게, 그러니까 약간 그거 있죠? 진짜 미고스 같은 래퍼들도 있고 그 남부, 미국 남부 더리 사우스, 애틀랜타 ATL 같은 데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짜, 진짜 트랩 바이브 있죠? 약간 그거를 갖고 온 거 같아 오오오오 아, 그리고 저는 가사도 솔직히, 뭐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게 있어 소울이 있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좋단 말이에요 누구든 트라이브 음악을 만들 수 있겠지 가사에 자기가 갖고 있는 차, 옷 이런 거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소울이 있는 가사 난 진짜 힘들게 자랐지만 난 더 높이 올라갈 거야 약간 이런 앰비션이 느껴지는 그런 가사들이 저는 조금 더 요즘은 멋있다고 생각이 돼요 딱 이게 아시죠? 미고스나 거너 릴베이비 바이브지 저는 이런 오지 바이브 있는 래퍼들 너무 좋아하는데 나 딱 이 음악 듣고 느꼈어 와 이게 범상치가 않구나 어? MCK가 옆에 있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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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멋있다 진짜 후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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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인맨으로 참여한 래퍼들도 좋은 팀워크를 보여주는 것 같애 아아 이거 진짜 이 곡 나를 미치게 한다 으 czyli 음 음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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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바디 썸롱 진짜 좋다 베트남 힙합 씬에 제가 모르고 있었던 보석같은 래퍼를 찾았습니다 저는 힙합 음악을 되게 오랫동안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트랩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아티스트들 있잖아 뭐 TI, Real Rain 또 요즘에 가면 ATL의 Migos 이런 래퍼들까지 쭉 들어왔는데 진짜 그냥 제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 음악은 그냥 언어만 베트남어지 제가 몇 번 이런 표현에 인용을 했는데 ATL의 진짜 TI가 말하는 뱅케드 같은 그런 빈민가 있잖아요 거기서 거기에 있는 트랩하우스에서 울려 퍼질 것 같은 그런 음악이었어 와 바이브가 와 미쳤어 야망도 있고 소울도 있어요 가사에 지금 제가 서두에 말했던 한국의 호미들이라는 트리오가 진짜 많은 인기를 힙합센터 요즘 얻고 있는 이유는 다른 래퍼들처럼 뭐 내가 브랜드를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은 돈을 벌어서 우리 집에 있는 빚을 갚고 나는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거야 라는 그 그 사람들의 환경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맞아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너무 공감을 하고 너무 놀라워했던 거지 결국 그들은 이제 많은 돈을 버는 래퍼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그들의 음악에서 소울이 느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거거든요 그냥 이 래퍼한테도 약간 그런 게 느껴졌어 제가 베트남어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구글 번역을 통해서 가사를 해석하고 나서 느껴졌던 그런 소울이 있었어 아 그거는 사실입니다 진짜 너무 좋았어 인터내셔널한 바이브 오리지널러티가 있는 거 이건 뭐 더미지 다 갖고 있었어 야 너무 좋네요 몇 달 전부터 구독자님들이 꾸준하게 저한테 요청을 하셨던 이유가 좀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 같아서 오히려 구독자님들한테 미안한 것도 있어 그 정도로 와 난 이 정도의 바이브를 갖고 있는 래퍼라는 거를 전혀 몰랐었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 7 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ace out 안녕 ez